도쿄 긴자 너무 고급스러운데 고급스러운 상징 전에 갔던 분위기 오징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작은 오징어인데 오 맛있는데 조용하고 좋아 고급스러웨어 고급스러웨어 제가 이게 먹어보시면 다치지 이건 진짜 도전의 의미를 갖고 혹시 이게 참치? 참치입니다 도전 어우 이거 지금 이거 보면 이것도 먹어보다는 이거는 지금 먹으면 참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치고 이게 뭔가 맛있어 간이 다 돼 있네 밥에 그때 먹었을 때 찍어 먹었던 데 여기는 입에서 그냥 안 돼 봐 웃음이 전민이 형 진짜 싱싱하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일본 사이에 진짜 이거 스시에 너무 적합해요 어떻게든 쫀득쫀득하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참치 참치 참치는 아 몇 년 많이 먹어보는 것 같아 진짜로 내가 잘 못 먹었잖아 먹었잖아요 아 거기서도 참치가 있었나? 근데 그때가 진짜 몇 년 많이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음 음 음 이런 참치면은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기름지고 좀 느끼해서 못 먹었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눕는다 이런 애가 늦자마자 놀아 사라가 없어지지 않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금하고 레몬이 있네 그런 예쁘대 아 아 아 아 아 너무 부드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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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를 머리를 잘라가지고 요건 이렇게 같이 튀겨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 새우이잖아 어 새우 달이라 그래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구인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소금 찍어서 먹으라는 거지 하하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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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판타스틱 와 와 너무 고소한데 아 아 아 아 아 모양으로 모양으로 아 아 되게한다 버섯이 이렇게 또 맛있을 수가 있구나 아우 너무 맛있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간장을 찍어 먹잖아 여기는 소금을 찍어 먹는데 이것도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감칠맛이 있어 특별한 맛이 있어 어우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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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네 맞습니다 히토츠고나서 내가 일본 저번에 갔다와서 언어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했거든 고급을 하기 보다는 갔다 오는 관심을 가지더라고 그래갖고 뭐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일본 뭐 이렇게 나오는 동영상들도 보고 그 나한테는 참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 일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됐지 너로 인해서 네 너무 부족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 구워줘야 돼 제가 레인콘도 아까 일각 어수마이만 드셔봅 야 이거 오징어 같은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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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 오징어 내가 또 오징어 문어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wiąz 오 삼 어우 맛있다. 이게 뭔가 있어 아까부터. 하나같이 정성을 쏟은 게 이렇게 먹는 것 같아.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 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먹고 한국 가서는 셋이 먹네. 아 진짜 부모님 생각났네 부모님 생각났네. 아 진짜 맛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계란찜이 이렇다고? 아니야. 밑에 계란찜이 있었어. 밑에. 야 이거 희한하네. 난 국인 줄 알고. 이게 뭐 이런 맛이 나냐. 계란찜이야. 계란찜인데 너무 부드러워요. 우유를 부어 놓는 것 같은 그런 계란찜? 자완무시다. 아. 자완무시. 자완무시. 아 너무 부드러워. 여태까지 부른 계란찜과 우유. 아 처음 봤어? 네. 색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위에가 이래갖고 된장국인 줄 알았어. 근데 밑에가 있네. 여기 밑에 이렇게 했을까? 네. 오우. 맛있네요. 좀 색다르지 않아? 네. 이거 갓소시. 아 위에가? 아. 아. 간이 딱. 딱 잘 배어있지. 너무 고소하고 부드럽고. 아 근데 너무 고급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맛이. 고급지. 네. 고급소? 응. 음. 이게 전부 다 맛이 너무 고급스러워. 내가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고급진 데 와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품위를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아. 여기 긴자는 긴이 은자거든요. 은. 은? 네. 긴자라는 이름이 옛날에 돈이 은하였잖아요. 은하를 만드는 곳. 아. 여기가? 그래서 도쿄 안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아저씨가 돈을 만들었네. 그렇지. 그런 딱 도시인 게 딱 보여. 난 딱 내년을 보여서 사람들 이렇게 지나면 딱 보거든. 근데 옷 입은 거나 이런 거. 정장이 많더라고. 그런 거 보면 일단 경제 도시인 건 맞는 거야. 하하하하. 참고로 옷을 거꾸로 입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가 살짝 보길래. 이거 지금 입으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너 옷 거꾸로 입고 나왔냐고 해. 이게 정상이야. 하하하하.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더라구. 그런데도 고민을 좀 한다? 거꾸로 입어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하하하. 하하하하. 아지 아까미의 유게 사쿠라부리입니다 아이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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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맛 음~~ 이건 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야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나 이제 내가 먹으면 더 신기해 원래는 내가 진짜 못먹는 느낌 아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이러고 가면 한국에서는 또 참치 이런 거 안 먹는다 아하하하하하 생리역 군대한테 옮기네 아이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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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녹는다 그냥 그 한마디면 되는 거야 그냥 의면도가 아이카리 아우 시원해 아이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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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형이 속이 안 좋아질 거 같아 네? 이건 도전 못해 아냐아냐아냐 진짜 맛있어요 아이카리 다르다니까요 저도 원래 잘 못 먹었어요 아 그래? 형이 이게 진짜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뭐 큰 결심하는 거야 네가 얘기하니까 형이 이제 먹는 거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내 평생 처음이야 그런 생각 진짜로 진짜야 형 진짜예요 진짜 애들이 진짜 이걸 먹고 싶어해도 나 때문에 안 가거든 그 정도야 냄새 안 나지? 드셔보세요 아 이건 진짜 이거 형 진짜 큰 결심이다 아 그냥 해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등끄는 상상에 냄새가 하나 나는데? 네 야 희한하다 저도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잘 못 먹는데 오 아까 입에 있었는데 오 맛있어 아니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 오늘은 그냥 녹는다가 맞아 딱 녹는다 어우 진짜 맛있네 하하하하 급작 급작할게요 야 진짜 냄새가 났나네 시식집에서 디저트가 나와요 시식집에서 디저트가 나와요 네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진짜 못 먹던 거 먹어보지 못한 것도 또 먹어보게 됐고 아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좋은 분위기 안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갈까요? 응 잘 먹었다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항상 오늘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고 인사에 상냥 아 너무 배려심이 너무 좋은 아 아 아 오늘 오늘 드디어 영원하던 일본에서 셋이 먹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안 먹어보던 그리고 또 못 먹던 그런 회 종류라든지 참치라든지 한국에서는 진짜 내가 내 친구들도 나 때문에 그런 걸 먹으러 가진 않는데 난 안 믿으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걸 안 먹는다 해놓고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 한마디 총평을 하자면 녹았다 아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 너무 조용한 분위기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음식에 너무 몰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 늦는 족족 녹았어 이래서 최고 아니 근데 너무 싱싱해 갓 잡아서 정말 썰어서 내온 것처럼 또 매번 먹고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진짜 찐 감동이거든 미안해 진짜 진짜 미안한데 나 한 번 더 가서 인사 한 번 또 하고 나 안 되겠어 나 안 되겠어